안녕하세요 하니 작품 설명하겠습니다 하니 이 작품은 A파트 32카운트, B파트 32카운트 총 64카운트입니다 먼저 A파트 섹션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바이셉, 오른쪽으로 바이셉, 오른쪽으로 바이셉 왼발 힐 스위치, 힐 스위치, 힐 스위치, 왼발 힐 스위치 하시고 플랩, 섹션 2, 왼쪽으로 바이셉, 왼발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터치 오른발 힐 스위치, 힐 스위치, 오른발 힐 터치 하시고 플랩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패션 3, 오른발 톡 Vayneach, Ladra Recover 하시고 코스터 스텝, 백, Together 모두 오른발 워드락 리커버 하시고 왼쪽으로 2분의 1 셔플턴 왼발 사이드에 놓으시고 힐 스위블 힐 아웃 힐 인 홀드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 1번부터 4번까지 카운트 연결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B파트 섹션 1 휠 스텝 오른발 아웃 아웃 인 인 팔멜 워크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로 크루스락 리커버 사이드 왼발 크루스락 리커버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락 리커버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락 리커버 사이드 뒤파트 섹션 1과 2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뒤파트 섹션 3 오른발, 보드 터치,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4분의 1 턴 하시면서 세일러 스탭 오른발, 비하인드, 사이드, 사이드 왼발, 보드 터치, 사이드 터치, 코스터 스탭 백, 투게더, 보드 오른발, 보드에 놓으시고 왼쪽으로 2분의 1 힙호 턴 하시고 오른발, 워, 왼발, 워 9시 방향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4분의 3 턴 하셔서 6시 방향 쪽으로 갈 건데요 런 스텝을 8분의 1 턴씩 해주면서 하시면 됩니다 오른발부터 5, 앤, 6, 앤, 7, 앤, 8 마지막 카운트에 터치를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B 파트 카운트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앤, 6, 7, 앤, 8 1, 2, 3, 4, 5, 앤, 6, 앤, 7, 앤, 8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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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십니까